멀쩡하나만 뭐해? 뭐요? 뒤에가 어떤 말이죠?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상을 보세요. 영상을 보시고요. 영상 보시고 또 고민이 있어요. 나 진짜 요즘에 티에게 상처를 안 받는 거 F예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티는 상처를 주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고민이 있으니까 말을 했잖아. 그러면 이 고민은 어디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 해결! 나는 해결을 말해주는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상처를 받으면 이게 대화가 안 돼. 대초에. 그래서 서로가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나만 보고 3명이 다 F야. 그래서 셋이 되게 감정적일 때 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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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하자.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되게 F랑 T 진짜 너무 달라요. 성향이 너무 달라요. 성향이 너무 달라요. 고민이 또 있으신 분. 하자. 어? 나는 버스. 왜냐하면은 기차로 2시간 반을 가는 것보다 편하게 4시간 가는 게 나면 좋아해. 시간이 아깝다. 근데 나는 그 시간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불편하게 2시간 반을 빨리 갔어. 그럼 2시간 동안 허리가 아팠어. 그러니까 똑같아. 어떻게 보게. 내가 2시간 더 뭔가 몸으로 때우느냐. 그냥 시간을 버리고 몸을 편하게 가느냐. 근데 요즘에는 차라리 편한 게 낫다. 매번 싸우고 가세요. 축하드리고요. 고민 있으신 분. 공감하는 방법? 공감하는 척하는 방법? 공감하는 척? 공감하는 척하는 방법을 회로 여행할 수 있을까? 나는 나를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뭐 그러면 초콤이 안 됐는데 이렇게 만약에 했어. 그럼 저는 그냥 티가 나요. 그래서 별이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공감을 하는 척해도 티가 너무 나서 애초에 저는 공감하는 척을 안해요 진짜 공감이 될 때 이러면은 그게 진심을 느끼는데 굳이 진심을 안 느끼는 공감하는 척은 굳이 해야 되나? 나는 상담사 고민들이 많으시네 우리 용순이들 고민이 많아 상담도 열어주세요 아 상담 지금 열게요 자 고민 또 있어요? 언니처럼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팁은? 아 저처럼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팁 잠을 줄이세요 잠을 줄이시고 늘 생각하세요 제가 뭐라고 잠을 줄이고 그냥 저는 항상 몸도 안을 계속 뭔가 계속해요 하루에 몇 시간 다요? 근데 저도 많이 자네요 아 뭐야 저도 사실 많이 잠을 많이 생각해보니까 많이 자네요 요즘 들어서 잠을 좀 못 잔는데 뭔가 할 때는 저는 그냥 그러니까 어떠한 시간도 멍 때리는 시간 그러니까 원래 멍 때리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시간이 어려워요 거의 늘 뭔가 생각해요 뭔가 제가 유튜브도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솔라신언어 다녀와서 5년 정도 됐는데 유튜브도 오래하고 이 방송도 막 자수로써도 오래하다 보니까 뭘 하더라도 약간 이거랑 연관이 되는 거였다 아 이거 유튜브 강의인데 아 이거 찍어야 되는데 어 이거 뭔가 욕기를 좋아할 거 같은데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늘 항상 베이스로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항상 하더라고 그리고 욕심이 많아서 뭔가를 해도 이게 점점 커지는 거 같아 그리고 또 욕기를 웃기 아 여기부터 1번? 1번이세요? 어제 1번 이슈가 있었어요 없으셔가지고 이제 모르실 텐데 1번 아니에요? 1번 아 1번? 아 1번이시구나 아 1번 어제 이제 미니픽을 잠깐 열었을 저희 갑작스럽게 근데 그 자리에서는 1번이 없었어요 어제 회사에 있었어요 2번이 없었어요 어디에서 하셨어요? 회사에서 아 회사에서 컴퓨터로 집에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어떻게 와 리스펙 리스펙 아 저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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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해요 왜냐면 제가 왜 잘 못하냐고 생각하냐면 며칠 전에 어 축구경기가 있었는데 며칠 전이 아니라 한 달 전 축구경기 그 한국이랑 태국 진짜 와 대박 근데 아빠가 거의 진짜 축구광이에요 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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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요일마다 축구를 항상 저기 축구해요 그거를 항상 가셔요 근데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오 그래서 진짜 완전 축구 덕구거든요 아빠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한번 축구 한다고 해가지고 티켓팅을 해보려고 그 다음에 되게 여유있게 일곱 일곱시인가 일곱시인가 해가지고 아 그러면 한 열 시쯤 들어가자 너무 다 좋아 예예예예예예 예예예예 그 당일이니까 아 고집 들어가서 해야지 하고 이제 제가 저녁에 예예예 저녁에 들어가서 했는데 자리가 어딨나봐 진짜 있지 그걸 하고 뭐하지 다시 이제 세로 번치고 와봤는데 아 다시 자리가 몇 석 몇 석 남았는데 아 있나 보다 하고 눌러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거에요 그래서 어 자리까지 선택하고 자 이제 다음 이제 결제하기 딱 눌렀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하고 다시 다른 자리가 또 막 남아있어요 다시 눌렀어 거기까지 돼 근데 또 누르면은 자리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되는거에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컴퓨터에 팠어요 이게 핸드폰으로 해서 안되겠다 컴퓨터로 해가지고 계속 새로고침 한 다음에 새로고침하면 또 자리가 계속 있어 그래도 저하고 한겹치 끝에 하고 다시 누르고 이걸 하고 진짜 몇십번 반복하다가 결국 한자리를 나는 저는 못가고 압박하면은 사실 아 근데 되게 좋아하셨고 근데 되게 좀 그런 경험이 있었어서 아 나는 진짜 이거는 못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아니 7시에 들어가면 돼요 아 7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7시에 들어갈 생각은 언니 콘서트 때 해봐요 도전! 제가 근데 이제 한번 솔라 시도! 아니 이제 뭐 하면 솔라 시도! 어제 나 이 얘기가 맨날 나와 뭐 하면은 다 솔라 시도! 근데 또 시간하고 근데 여유가 있으면 한번 촬영을 아 와 결제는 무통장 입금 아 다 가리 손님 하고 바로! 나는 멸묵 거리지 걸 많이 했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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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자리! 아위 일단 잡아야 돼 일단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아 이 자리 하실까 아위 그래가지고 나 항상 떠있다가 누르마가 없어지더라고 되게 킹보다 그니까 그니까 그게 그렇더라구요. 아니 그니까 어쨌든 봐야 되잖아. 이 자리를 어디라니까 이걸 알고 해야 되는데. 아 이미 정하고. 이 부분에선 제가 좀 피의스러웠는데. 너무 사치를 그러세요. 고민상담도 잠깐 열었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안될 것 같은데. 고민상담도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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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TMI. 자신이 없고. 고민 또 있으세요? 이제는 고민이 있어도 없으신 것처럼. 자신있게. 시험법도 벼락치기 안하는 법으로 알려주세요. 아 시험법도 벼락치기 안하는 법? 아 벼락치기 안하는 거? 그냥 미리 하면 되잖아. 맞지 맞지. 사실 나도 안 그랬어. 맞지 맞지. 나도 벼락치기 했어. 그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어느 정도는 포기한다고 생각하고 벼락치기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진로를 한번 잘 고민해보면. 나중에 되면은. 심각성을 깨달은 것. 심각성을 깨달은 것. 나중 되면은. 본인의 진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그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요. 제가. 어머니가 누구라고. 고민 있으세요? 왜 무서워요. 고민 있으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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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은. 욕심때문에 더 크게 뭔가. 잘하고 싶어서 하는데. 후회했다가 또 다른 일하면 또 그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아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그게. 저는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해서 하면. 근데. 그 정도의. 값만. 나오는데. 내가 욕심을 부겨서. 좀. 발로 뛰고 해가지고. 이거. 원래 이건데. 조금 더. 퀄리티를 높였다. 그러면. 사람들도 사실. 그걸 다 알아. 알더라구요. 그러니까. 나도. 아 이만큼만 해도 되는데. 아직 이만큼만 해도 되는데. 아직 이만큼만 해야 돼. 이런 그룹만 하거든요. 저도 뭔가. 이거. 이번에도 그렇고. 사실. 작게 따지면. 제가 여러가지 컨셉을 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그리고 제가 또. 뮤직비디오도. 따로 또. 프로젝트 찍고. 그랬는데. 그게. 그냥. 욕심이 때문에. 뭔가. 잘 나올 것 같아서. 또. 다양한 법률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끼를 벌렸어요. 우선. 눈도 많이 울어갔지만. 근데. 그거를. 알잖아요. 영순이들이 알죠. 네. 봐봐요. 다 알아. 내가 이만큼만 거랑. 어떻게 됐든 간에. 이만큼만 거랑 다 알아. 그래서. 나는. 투자의 가치가 있다. 근데 좀 힘들어서. 나중에 보면은. 이게 또 다 추억이고. 내 작품이고. 그때의 나를. 이렇게. 남겨놓은 거니까. 완전 충분히. 뭔가. 투자할만한 상승인 것 같아요. 이 노래. 이 노래 안돼요? 이 노래 안돼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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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을 피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노래 안돼요? 네. 아아. 아아 또 뭔가 화제를 전환해볼까요? 네 콘서트에서 스포 해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어.. 근데.. 어.. 머지 않지 않았을까.. 머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더.. 뭐야? 뭐야? 따라해봤어요. 그냥. 네.. 그리고.. 어.. 아까 질문 또.. 아, 몽골 촬영 비하인드. 이미 뭐 나간 거 중에 이제 말.. 말 타는 흉내들을 그 씬 가장 스친스러웠던 비하인드 중 하나고요. 보여주세요. 그거는 그냥, 그거 강등기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여기 앉아가지고. 의자도 되게 초라해. 클라스틱 의자, 거기 앉는 거 같아. 근데 너무 어색해서 짤렸어요. 하하하하 비하인드에서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 뮤직비디오에서, 몽골에서 아, 몽골에서 또 찍은 릴스가 어제 나왔는데 지금 이제 공항에서 찍은 거 되게 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귀여워. 귀여워. 그때만 해도 진짜 추웠어요. 근데 지금 더운데, 진짜 추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 얼굴이 심고 그냥, 이제 공항에 대신 비행기 타기 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서 되게 흑주한 거야. 기획팀이랑 영상 틀면서 진짜, 뭐 하시는 거지? 이제, 이렇게 막 리허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뭐 해요? 제가 해야 된다고. 헉, 왜 이렇게 안 이어주셨어요. 와아.. 그뜻 되게 좋아해 주셔서 왜 이렇게 좋아해주셔서 몽골에서 되게 이것저것 많이 찍었던 거잖아요. 네. 진짜 깜찍 됐어요. 네. 귀여워. 예. 제가 돌아와서, 2kg만 다 엄청 멋더라구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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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대로 진짜. 그래서 장을 거의 잘해요. 차에서 자고 갔어요. 근데 심지어 차가 오프로드야. 근데 나는 절대 깨지 않을 거라는 집념으로 이러면서 잤다고. 이러면서 잤어요. 와 진짜 빡대서 근데 가서 말도 보고 거기가 자연이다 보니까 말이나 토 약간 콩콩소같이 생겼는데 어팔로! 와 이거 거의 잡채고 있는데? 와 대박이다. 어팔로도 보고 해봐 해봐. 잡채. 나도 나도 그때 진짜 신기했어. 내 자신이. 해봐 해봐. 잡채. 텔레타슴이. 진짜. 주게 저한테 자꾸 아이보기즘에 떠요. 왜 이렇게 넘기면 나도 모르겠어. 나도 요즘에 보면 너무 웃긴 걸 그렇게. 그만큼 진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해요 저는. 아 너무 웃겨. 아 어쨌든 더팔로 보고 우리도 굉장히 가깝다닙시다. 야채. 말도 보고. 소도 보고. 양도 보고. 양패기도 보고. 근데. 근데 좀 놀랬던 거는. 이제. 도착해서 아침밥을 먹었어요. 고기가 나왔어요. 양밥이라는 거야. 아. 근데 나는 밤에 양패이 처음 올랐는데. 먹었는데. 먹, 먹, 먹. 너무 맛있는 거야. 맛있어. 이렇게 하고 먹고. 나중에 이제. 다 먹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주변에서. 쓰던 거예요. Landesregierung 쓰던 것 Wareni. 아 근데 맛있어. 근데 전에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잘 못 먹거든요. 양육에. 네. 너무 맛있고. 아 되게 맛있다. 만들자мотр 진짜. 더 się robially, Picchu tras. 맛있결maré, enorme. 여러 감정이 있어요. 되게 힐링도 많이 하고 정말 힘도 많이 들고 스텝들이 진짜 역대급 힘들었다. 누워두세요? 누워봐요? 아 이게 반낭이 다 이쪽이라서 방해계세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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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끊어보니까. 방향이 있구나. 1위 팬맹 할 생각이 있어요? 1위 팬맹 아 1위 팬맹이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도전. 하시고. 저도 몰랐는데 팬매니저님들이 하는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계속 어제도 계속 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예. 예. 솔라시노. 아. 솔라시노. 솔라시노. 이제 불안하면 솔라시노 돼. 예. 예. 제가 한 번. 예. 신선을 못한다. 가능하면. 예. 예. 내일! 내일! 이런 봉선 때문에 한 번 좀 심고 있는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식이 많은 것 같죠? 다 노트북을 연권해서 행동을 다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얘기하세요. 용키, 용둥이, TMI 알려주세요. 용키랑 용둥이가 어제... 저도 지금 용키랑 용둥이 허열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무대 운동이 많아요. 용키, 용둥이가 헤드라고 했거든요. 용키 위에 올라갔는데 왜... 이래요. 용키는 또 위를... 그리고 약간 얘가 왜 이럴까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러다가 결국 이제 왜... 싸운 거야. 둘 다 피다. 저도 용키랑 용둥이 고민이 많고 같이 용키랑 용둥이가 지속될 수 있는 조회의 있을까요? 아 아무래도... 오늘? 오늘? 갑자기 용기가 나왔어요. 그건 아니고 그래도 영키랑 용키랑 용키랑 용둥이를 저도요. 그래서 한번 드리고 올렸고요. 어~~ 오늘 그 친구들이 용둥이는 아직 애기 강아지라 으아 깜짝leri가 되게 피곤해요 길쎄어요 와 저희 용둥이는 너무 보고 싶어서 저번에 제가 실제로 Cockpit을 댕시한 shorts 같이 나와야만 와 안 들려요. 들리세요? 네. 들리세요? 네. 오케이. 용키가 이렇게 앞에 나갔어요. 근데 시선이 다 이쁘는데. 난 그걸 느꼈지, 그래서 어? 뭐지? 근데 용키 이제 사진을 막 올려주시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되게 또 적도. 근데 용키는 얌전해가지고. 걔는 그냥 냅둬도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걔는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용수미는. 우와. 그니까 제가 처음 보면 모든 걸.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처음에 보는 것들을. 모든 걸 다 경계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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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마 처음 보면 좀. 으르렁 낼 수 있어요. 귀여워. 다음에 한번 제가. 용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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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같애요 약간. 근데 그렇다고 또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근데 용두기는. 아우. 아 네네네. 네네네. 아 그. 벌써 시간이 있어. 이렇게 영순이들 얘기하면 시간이라는 줄 몰라요. 포토타임! 오늘 또 이제 우리 많은 영순이들이 오늘은 사실 이 미니 팬비팅이 예정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요? 어제랑 엊그제는 사실 되게 금방에 그냥 당일에 막 얘기해가지고 좀 어영부욕 좀 한 거고 오늘은 이제 미니 팬비팅을 열어보자 제대로 해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커피차를 한번 준비해봅시다. 최고! 김용선! 박자를 맞나? 박자가 좀 안 받았어요. 다시 다시 김용선! 이 골목 있잖아요 뒤에 한 옆에 이제 골목으로 가셔서 이제 쭉 직진하시면 이제 커피 Rac 있을 거예요. 오ifier 왜냐하면 이제 저번에 커피차 있었는데 모르고 그냥 가신분들이 많대요 그냥 가신분들이 많다 그래서 까먹으신 건지 아니면 놀랐던 건지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꼭 얘기를 드리려고 바빠서 프리즘 파워 옆에 있습니다 아빠가 목소리가 더 크셔 메인 언니 발상이 좋은데 이따가 고마워 동료 동료 포토타 동료는 일단 저는 커피도 있고요 네 아이크 초코 언니 추천 여기 커피차가 맛집이 뭔지 모르겠어요 커피차마다 마시다가 다르잖아요 언니는 안 마셔요? 저요? 저도 가나요? 저도 가서 하나. 저는 아이스초코. 근데 아이스초코가 그거 아시죠? 호불호 많이 갈려가지고. 어떤 거 되게 밍밍하고. 그래서 살짝 도전인데 오늘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몰라시고. 아 떡볶이 밀크티 아 시도 한 번 해볼게요 떡볶이 타임 제대로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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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잘해 여기도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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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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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오늘 모여주신 우리 용순이들 추억을 하나 만들어볼까요? 네! 포드 추천해주세요! 포드 추천! 랍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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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버전 보여주세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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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래놓고 안 할 거 같은데 됐었다 됐었다 랍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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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부시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만 밴드 믹스가 있어요 우와! 김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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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감사합니다! 아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요? 순위들 떄문에 몰랐네요 뭐야 뭐야 넣어놨 programmed 감사합니다 오늘 무abeth 너무 고맙고 내일도 내일這麼 내일? 오늘 무대로 너무 고맙고 내일로 어? 내일로? 습포! 내일? 네! 기다리던 오! 색깔 색깔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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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던 아! 우리가 뭐 기다렸지? 좀 상담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다렸잖아! 기다렸잖아! 오케이 뭔지 알았어 뭔지 알아요 내일 만나요 네! 아! 너 어제 그런 얘기 했더라고 죽도 싶어 사랑해 있고 말고 어린 눈병을 똥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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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드의 아! 아! 아棒겨! 아! 용용! 추켓팅! inner 축구 신방 사랑해! 용용! 추켓팅! 어! 용용한 맛있게 드시고 드시고 계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땡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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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는가? 순서대로. 안녕. 순서대로. 저희 커피차 있다가 순서대로 이동하실 거예요. 순서대로 이동하실 거예요. 안녕.